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곳에서 인정을 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신리로 우릴 거룩해하며 거룩한 말씀 새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거룩한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나라 우리 오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는 간절히 세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